파고다 JLPT 적중특강 N3입니다. 저는 황효정입니다. 자 오늘은요 N3 문법 막판 뒤집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. 오늘 배우는 거는 시험에 다 나와요 미나상. 그러니까 집중해서 저랑 같이 문제를 풀 거고요. 자 저랑 풀이하기 전에 여러분이 멈춤하고 한 번 더 풀어보시고 그리고 저랑 풀이하는 거예요. 그거 잘 기억하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. I 첫 번째 문제입니다. A가요 야마다 씨는 오늘도 알바일까요? 이렇게 질문했어요. 그랬더니 오늘은 알바가 없다. 바로 이때 이마시다요 말했습니다. 오늘은 알바가 없다고 말했겠죠. 뭐뭐라고 말하다. 뭐뭐라고 조사로 또 를 쓰셔야 되는데요. 1, 2, 3, 4번에 또가 없습니다. 자 보기 한번 볼까요? 1번 니 어디어디에 혹은 누구누구에게 2번 노오거슬 3번 다 뭐뭐라이다 4번 읏대 나와있네요. 미나상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답이 4번의 읏대이고요. 읏대는 여기에서 뭐뭐라고 또와 똑같은 용법으로 쓰였습니다. 자 읏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. 가히 갑시다. 자 읏대는 뭐냐? 회화에서 쓰는 말입니다. 너무 회화에서 많이 써서 이렇게 문법 문제에도 나옵니다. 의미 한번 볼까요? 첫 번째는 은는 이가를 대신하네요. 은는은 일본어로 와 이가는 일본어로 가 되겠네요. 그러면 제가 기본으로 얘기할게요. 여러분이 읏대를 써서 얘기해봐요. 와따시와 어떻게 돼요? 와따시 때 그쵸? 센세가 어떻게 돼요? 센세 때 좋습니다. 자 두 번째에 뭐뭐라고 이 라고가요 미나상 우리 방금 문제 풀었던 또다 그쵸? 또 대신에 읏대를 쓰더라. 세 번째에 뭐뭐라고 하는 라고 하는 또 이유입니다. 또 이유 가볼까요? 야마모토 또 이유 니혼지 어떻게 돼요? 야마모토 때 니혼지 그쵸? 마지막 뭐뭐라고 하는 것은 또 이유 노화 가 되겠고요. 다코야키 또 이유 노화 가 회화에서 어떻게 된다고요? 다코야키 때 아이 좋습니다. 잘하셨습니다. 자 그러면 기출변형 한번 가볼까요? 갑시다. 첫 번째 문제입니다. A가요. 모시모시 이마 도코니 이르노? 여보세요? 지금 어디에 있니? 했더니요. 비가 에이 또 가로 오 미세 시데루 가게 알고 있어 되겠네요. 우리가 이제 읏대를 공부하니까 답이 딱 딱 보여요. 답은 지금 2번이 맞습니다. 근데 2번의 읏대가 어떤 읏대인지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겠네요. 야마다야 야마다야 라고 하는 가게 알고 있어? 그러니까 또 이유를 대신해서 썼구나. 그쵸? 1번 야마다야니 야마다야에 3번에 난까 난까는 뭐뭐 같은 것 4번에 답되는 미나상 데모나요 모의 회화체 되겠습니다. 잘 따라오셨습니까? 자, 하나 더 풀게요. 갑니다. 두 번째 기출변형 문제입니다. A가요. 바로 돈 나이 또 어떤 사람이야? B가요. 야사시크 때 이이 또다요. 상냥하고 좋은 사람이야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 괄호에 들어갈 말은 우리가 지금 읏대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답이 딱 보여요. 3번입니다. 김으라상 때 미나상 읏대가 여기에서는 뭐로 쓰였어요? 그쵸? 김으라상 와 돈 나이 또 다 그쵸? 김으라 씨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죠? 이거 공부 안 한 친구들 어떻게 해요? 1번으로 많이 가잖아요. 1번은 김으라상 가 가는 뭐예요? 미나상 이 가를 대신하는 말이죠. 김으라상이 어떤 사람이야 가 아니고 김으라 씨 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니까 읏는을 해당하는 와 그 와의 회하체 읏대로 가셔야 됩니다. 아이 나머지 보기 2번의 니는 에게 김으라 씨에게 3번은 대 대는 뭐뭐로 혹은 어디어디에서니까요. 뭐 김으라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. 아이 잘 따라왔습니까? 자, 이제는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. 아이 갑니다. 여러분 먼저 풀어보세요. 아이 풀이 가보겠습니다. 무라타 무라타 센세 노 주교 주교 노 과로 민나 넷 신 니 뱅교 시다. 무라타 선생님의 수업의 과로 모두 열심히 공부를 했다 가 되겠네요. 자, 이거는 여러분이 답이요. 1번과 2번 중에 하나로 된다. 그쵸? 3번과 4번은 없는 말. 자, 그럼 해봅시다. 아이다 가 뭐냐 했더니 뭐뭐 하는 동안 아이다 니도 뭐냐면요. 뭐뭐 하는 동안 입니다. 이런게 어려워요. 같이 한국말로는 뭐뭐 하는 동안 혹은 동안 에 가 되는데요. 자, 봐요. 아이다 는요. 앞에 거 하는 동안 계속 뒤에 행동을 하는 거고요. 아이다 니는 똑같이 동안이지만 앞에 거 하는 동안 한 번 뒤에 행동을 하는 겁니다. 그러면 미나상 선생님의 수업 동안에 열심히 공부를 계속했을 거 아니에요. 한 번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건 없다. 그쵸? 답은 어떻게 해요? 1번이 됩니다. 맞추셨습니까? 아이다 와 아이다 니 조금 더 공부를 해볼까요? 아이 자, 아까 했던 거 예쁘게 한 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 글자가 아이다 그쵸? 아이다 는 뭐 하는 동안 동안에 계속 뒤에 행동을 하는 거고 아이다 니는 뭐 해요? 미나상 한 번 하는 거더라 고고 잘 기억하시면서 자, 우리 이제 기출 변형 가보겠습니다. 아이 준비되셨습니까? 자, 먼저 문제 푸시고요. 풀이 가보겠습니다. 니혼 유각 일본 유학의 괄호 자, 미나상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산 후지산이네요. 후지산이 노보 따 콧토 가 아리마스 따 콧토 가 아리마스 무슨 뜻이에요? 뭐 뭐 한 적이 있습니다.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고 있어요. 일본 유학 동안에 후지산에 오른 적이 있어요. 한 번 있겠죠. 미나상 계속 오른 적이 있다. 이런 말은 없잖아요. 그러니까 한 번 답은 아이다 니 2번 되겠습니다. 잘 맞추셨습니까? 이제 아이다와 아이다니 문제는 여러분 완벽해졌고요. 아이 갑시다. 세 번째 문제 갑니다. 시작해 볼까요? A가요? 바크 우리 바 와 도코 데스 가 자 우리 바 는 미나상 매장 이라는 단어죠. 핸드백 매장은 어디인가요? 했더니요. 기가 5칸이 5층에 괄호랍니다. 그러면 이제 한국말로 5층에 뭐예요? 있습니다. 되겠네요. 5층에 있습니다. 를 한번 찾아볼까요? 1번에 이마스 이마스는 미나상 이루의 마스형이죠. 아 이루 있습니다. 답 1번 하면 큰일 나요. 미나상 하이 이루는 있는데 뭐가 있어요. 미나상 사람이 있고 또 뭐가 있을 때 동물이 있을 때 우리는 이루를 썼어요. 5층에 핸드백 매장에는 이루를 쓸 수가 없습니다. 1번 아웃 2번 고자이 마스 고자이 마스는 미나상 우리가 정중어라고 하고요. 뭐의 정중어냐 아리마스의 정중어입니다. 아리마스 있습니다. 아리마스는 아루의 마스형이고요. 아루는 뭐가 있을 때 사물과 식물이 있을 때 그러니까 5층에 핸드백 매장이 있는 거에 쓸 수 있네요. 답은 2번입니다. 3번 이라시아이 마스 이라시아이 마스는 원형이요. 이라시아르 이라시아르 종경어다 그쵸? 남이 올라가는 말입니다. 뜻은 계시다 그 다음 가시다 그 다음 오시다 혼자서 세 개나 하는 욕심쟁이 존경하네요. 자 4번 가볼까요? 오리마스는 오르와 똑같은 말인데요. 오르는 어떤 말이냐 겸냥어입니다. 뭐의 겸냥어 이루의 겸냥어네요. 하이 자 그러면 우리 고자이마스를 좀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. 아이 정중어 준비되셨습니까? 집중해 볼게요. 두 개만 기억을 하세요. 첫 번째 데스 데스는 뭐뭐 입니다 잖아요. 미나 입니다 입니다 니까요? 데스 니까 옆에 데 를 붙여서 데 고자 이마스 뭐뭐 입니다 가 되겠고 자 그 다음 아루는 뭐예요? 미나 이따 에요. 이따 이따를 정중어로 고치면 뭐라구요? 오자루 고자루 역시 이따 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마스 마스형이 돼서 있습니다 가 되면 뭐가 돼요? 오자 이마스 아리마센 없습니다 죠? 없습니다 정중어가 되면 뭐예요? 오자 이마센 입니다 다시 정중어는요 주로 고객의 물건에 많이 쓰거든요 고객이 찾는 물건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매장에 가서 에스 사이즈 아리마스 가 이렇게 물어봐요 에스 사이즈 있나요? 그러면은 점원분이 여러분한테 네 있습니다 뭐예요? 하이 고자 이마스 손님이 찾는 물건이니까 없습니다 뭐예요? 이에 고자 이마센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니다 데스를 정중어로 바꾸면 무슨 고자 이마스 데 고자 이마스 요 데가 붙는 거 잘 기억하세요 데스 데 고자 이마스 자 기억하시고 자 이제 기출 변형 가보겠습니다 아이 갑니다 에이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토이레와 도코데스카 화장실은 어디입니까? 엘리베이터の 치카쿠니 엘리베이터 근처에 괄호입니다 1번 이마스 사람이랑 동물이 있는 거더라 안되네요 2번 데 고자 이마스 데 고자 이마스는 데스랑 똑같은 말 3번 고자 이마스는 뭐예요? 아리마스 있습니다 구요 4번 이타 이마스 이마스는 어떤 말? 겸양어 뭐의 겸양어예요? 스루 하다의 겸양어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근처에 근처에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잘 맞추셨습니까? 또 가볼까요? 자 기출 변형 입니다 에이가요 이즈모 아리가또고자 고자 항상 감사드립니다 야마다 호텔 야마다 호텔이래요 야마다 호텔 뒤에 뭐예요? 입니다 잖아요 1번 고자 이마스 있습니다 2번 데 고자 이마스는 데스랑 똑같은 말 입니다 답 2번이네요 미나상 3번 이라시아 이마스 또 나왔어요 계시다 가시다 오시다 였고요 4번은 메시아가리마스 메시아가루 존경어 드시다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자이마스랑 네 고자이마스는 다른 거더라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아이가 봅시다 다음 문제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? 아이 에이가요 사키 소이오네 너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말투일까요? 1번 소노 그 2번 아노 아노는 여러분 저로 많이 배우셨죠? 3번의 소는 그런 그런 아는 저런 인데요 소 아 뒤에는 미나상 동사가 옵니다 동사 소 이육 그러 한 이런 식으로 동사가 오고요 우리는 이제 1번과 2번 중에서 하나 골라주셔야 되는데 자 아노에는 저도 있지만요 미나상 그도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구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노의 그는 뭐냐면 자 우리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하고요 듣는 사람을 청자라고 하는데요 소노의 그는 두 사람 중에 한 명만 알고 있는 사실 혹은 두 사람 다 이렇게 보면서 그거 뭐해요? 할 때 그 두 사람 눈앞에 있는 그걸 얘기할 때도 쓰고요 아노의 그는 언제 쓰냐면 미나상 화자와 청자가 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둘 다 알고 있는 사실 할 때는 아노의 글을 쓰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야기를 보면 A와 B는 부장님의 그 말투에 대해서 둘 다 알고 있다 그쵸? 그러니까 그 말투는 무슨 이 같다 아노이 같다 2번을 쓰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?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볼까요? 갑시다 그러니까요 미나상 우리가 정말 그 꼼꼼한 시절 기초 외울 때 이그저어는 뭐였어요? 호소아도 이렇게 배웠죠 하지만 아예는 하지만 아예는 뭐? 그의 의미가 있더라 아예 그는 어떤 의미? 말하는 사람 화자와 듣는 사람 청자가 둘 다 알고 있는 사실에 그는 아를 쓰더라 자 그럼 해볼까요? 미나상 여러분이랑 여러분이랑 저랑 어제 치킨을 먹었어요 여러분 그 치킨 맛있죠? 소노치킨이에요 아노치킨이에요 그쵸? 아노치킨이죠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? 아노치킨 화자와 청자가 둘 다 알고 있는 사실에 그는 아더라 기억을 하시고요 조금 더 가볼까요? 아까 우리 코 소 아 도 뒤에는 동사가 붙는다 이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코 하면 이렇게 소 는 그렇게 아 는 저렇게 그렇게 되겠고요 도 는 어떻게 가 되겠습니다 자 그거 기억을 하시고 우리 넘어가서 기출 변형 가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옛날에 함께 갔던 레스토랑 니지가 레스토랑 이름인가봐요 니지를 기억하고 있니 이랬더니 비가 응 괄호 오이시깐다네 맛있었지 네요 한국말로 뭐예요? 미나상 어 거기 맛있었지 저 미나상 장소 장소 하는 이야기 우리 지시어 한번 해볼까요? 여기는 코코 거기는 소코 저기는 아소코 어디는 도코 였어요 자 소코는 거기 아소코도 거기 혹은 저기 였죠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뭐 써야 돼요? 그렇죠 그렇죠 아소코 아 거기 맛있었지 아소코 되겠네요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마지막 문제 문의 완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풀어보시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타시와 나는 고도모가 아이가 되어 있고요 보기를 한번 볼까요? 야리타이가 나와 있고요 시타이 어 여러분 시타이는 알죠? 시타이는 슬 하다 따이 뭐 뭐 하고 싶다 나카라 시타이는 하고 싶다 야라세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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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뭘까요? 4번 또 오모우 고도와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 나서 또 오모테이루 라고 생각하고 있다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 야루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자 봅시다 미나상 야루는 뜻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하다 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다 의 의미가 있습니다 야루의 주다는 내가 남에게 내가 남에게 주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걸 잘 기억을 하시고 우리 또 문제풀이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에 있는 야리타이 같은 경우에는요 야루가 하다 주다 그러니까요 야리타이 하고 싶다 도 되고요 미나상 야리타이 주고 싶다 도 됩니다 그러면 둘 다 쓰일 수 있으니 하고 싶다 일까 주고 싶다 일까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삼방에 야라세 때 한번 볼까요 원형은 야루예요 우단이 아단으로 가고 세루가 붙는다 무슨 형태 그렇죠 사역형 사역형입니다 사역은 미나상 상대방한테 이렇게 시키는 거잖아요 시키다 그래서 여기에서 야루는 하다의 야루 시키다 의 의미고요 떼형이니까 시켜 되겠네요 시켜서 시키고 도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아이가 그 다음 시타이 하고 싶다 4번 또 오모고 또와 라고 생각하는 것은 3번 야라세 때 시켜 1번 야리타이 주고 싶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2,4,3,1이 답이고요 미나상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 막판 뒤집기로 문법 문제를 열심히 풀어봤는데요 틀렸던 문제는 한 번 더 정리하시고요 시험도 잘 치고 오세요 아이 여러분 힘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Peak 1 1 1 2 2 1 3 2